어제 처음으로 서울에서 폭염주의부가 발령됐습니다. 이렇게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점검함으로써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한 대안 모색을 위해 영등포 쪽방촌을 방문하여 주신 국민의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이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이다리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희 언론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유례없는 폭염은 이미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고요. 또 폭우를 동반한 장마도 오늘부터 사실상 제주도부터 시작이 된 걸로 이렇게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늘 우리 여름철 올 때마다 반복된 어떻게 보면 재난 또 재해 같은 그런 성격의 폭염, 폭우 등에 대한 비상대위책인데 그동안 늘 우리가 많이 노력해도 한 노력을 대비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그렇지만 늘 또 새로운 피해도 발생을 하고 안타까운 임명도 잃는 그런 과정들을 고쳐왔습니다. 좀 더 선제적으로 우리가 빠진 곳이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재난과 재해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이 사실은 우리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한참 뭐 어제 날씨는 60몇 년 이내에 6월달 기상 중에서 가장 더운 하루였다고 또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추경호 대표님부터 우리 재난재해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한자리 합쳐주셔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 이렇게 우리 서울시 강철원 우리 부시장님, 우리 용등포의 우리 최옥원 우리 부청장님, 우리 강상문 용등포 경찰서장님, 오재경 소방서장님까지 다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복지부에서도 나오셨습니까? 서울시에서만 나왔죠? 행안부에서 나왔습니까? 행안부에서 제가 성함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행안부에서 같이 이렇게 하셔서 머리를 막대는 자리입니다. 추 대표님은 조금 이따가 오시면 다시 인사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좀 힘이 드시더라도 정말로 한 한 명의 명이라도 우리가 지켜내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희들도 입법적으로든 아니면 예산적으로든 지원할 사항이 있다면 정말 마음껏 대비할 수 있는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준비해 주시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늘 우리 현장에서 취약계층을 살피고 취약계층의 생활문제 또 안전문제에 관해서 일선 현장에서 많은 관심과 또 정책적인 노력 또 행정적인 수고를 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또 날씨가 6월치고는 굉장히 일찍 더워졌습니다. 기온이 갑자기 이렇게 오르다 보면 역시 취약계층이 생활이나 또 건강 안전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재난안전특위에서 특별히 우리가 현장에 가서 말씀도 좀 듣고 또 현장의 어려움이 어떤지 직접 가서 살피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함께 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족방초는 이따가 저희들이 현장에 가겠습니다마는 여러 시설들이 굉장히 좋지 않고 편치 않은 가운데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냉난방 특히 지금은 더군단 냉방시설 또 기기 이런 부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아마 경제적인 부담도 굉장히 크실 것 같습니다. 일반 중산층은 그래도 조금 절약하면서 여러가지 냉방기계를 소화를 할 수 있지만 특히 취약계층은 지금 정부에서도 특별한 요금에 또 특별한 지원 대책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아마 그분들은 또 쉽지 않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앞으로 정부, 지자체, 그리고 우리 국회, 특히 국민의힘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실질적인 지원, 특히 어려운 환경에 계시는 분들께서 좀 더 편안하게 지냈을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냉난방과 관련된 에너지요금 이런 문제에 반해서 특별히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잘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수고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예. 주경아입니다. 예예. 반갑습니다. 여기가 좀 안지깔잖아요. 예예. 여기 계신지는 원하나 계세요? 이곳에 사람들은 다리요. 다리요. 다리. 건강은 좋으시고요. 오늘 차지가 고장났다. 지금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기 앉은 데까지는 혜택이 오고 손꼽혀지겠나. 여기다 다 앉아서 마는데. 손꼽혀지거나. 의료비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큰 어려움이 아닐까. 이게 또 오래 빠져나와. 저는 여름 잘 건강하게 마시고. 저희들이 추가로 뭐. 또 보완해서 우리 씨의 말씀도 조금 더 듣겠습니다. 뭐 좀 더 하고. 시가 건강하게 마시고. 저희가. 좀 더 살펼 수 있는지. 네. 실물 보니까. 테레비 하는 거보다. 대표님은 훨씬 더 기억하시네요. 네. 테레비는 나이 좀 들어 보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구청장하고 나와 있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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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에는 ک 에. 예. 예. fellow 애를 많이 썰보시고. 일단 일석 행정기관에서. 제가 우리가 11imal 일체마다. 우선같이 다니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더 자주 찾아와서. 현장을 살펴도록 되는데. 여사등상. 이렇게 자주 못하니까. Del như empre을 좀 더 잘 살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가십시오. 고춧가루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표정도 하고는 조금 더 개념이 다녔습니다. 이렇게 신안산성의 역사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